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edible flower it's cooked by the way it tastes good so delicious the same time it goes on the top its sweet this one is very sweet 치킨이 아주 맛있어요 달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니 달콤하고 달콤해요 그 맛은 진한 맛이네요 초콜릿 초콜릿 랍스터 레몬 드라이몬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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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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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바다 저는 어느 정도의 마지막 좀 짬뽕을 들이았네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삭아삭 동그랗게 먹어야겠어요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딱히 마시멜로우 안에서 보면서 맛있네요 저는 이 생각보다 많이 먹고 싶어서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맛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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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하더라구요 랍스터 매콤하니 쫄득한 사과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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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